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정보기기운용기능사를 담당한 최창선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기술 자격 공부를 해서요 기능사 취득하고 산업기사 취득하고 또 기사 다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약 20년 만에 기술사까지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현장에 있다가 여러 후배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마음으로 정보기기운용기능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사실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사죠 국가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데 가산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는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가 있고 또 통신용 장비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나 통신용 장비를 운용을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시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정보기기운용기능사다 라는 뜻이고요 이번에 강의는 예문사에서 출판된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이 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사에서 나온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과목의 페이지를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제 좀 더 보완이 될 것들은 강의 중에 칠판 글씨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직무 내용을 보니까요 4페이지죠 컴퓨터 및 정보기기 등의 운용지식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보기기운용기능사의 어떤 직무 실제로 무슨 내용을 할 거냐 크게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있는 컴퓨터나 및 정보기기 등의 운용지식이다 운용지식 운용지식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정보기기 및 통신설비에 설치다 정보기기 통신기기의 설치 그 다음에 시험 조작 시험 조작 조작이란 말 영어로 우리가 오퍼레이팅이란 말이죠 정비 고친다는 말이고요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나 정보기기들을 활용해서 운용지식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 정보기기도 설치하고 통신기기도 설치하고 시험하고 조작하고 정비와 검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이게 필기시험이고요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냐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실기를 볼 때는 스위칭입니다 스위칭 스위칭이란 말은 우리가 스위치를 이용한 거죠 스위치 스위치가 뭐 L2 스위치 L3 스위치 L3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장비가 있는데 이런 걸 바로 이제 통신기기죠 이런 거라든가 또는 라우터 라우터를 설정 안 한다든가 또 핑테스트를 한다든가 핑테스트란 말은 우리가 회선을 연결하고 나서 고장이 나는 시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거 실제로 이제 실기에서 실제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 광대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스위칭 및 라우터 설정 핑테스트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구축이란 거죠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은 시험 과목은 네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기기를 알라고 생각하면 전자계산기 일반 알아야겠죠 전자계산기 일반이란 말은 컴퓨터의 일반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정보기기 일반입니다 정보기기 일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신기기 일반 정보통신 일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관련된 법규나 이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정보통신에 관련된 업무 규정 법규입니다 업무 규정이란 말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면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과목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10문제, 20문제, 20문제, 10문제 그래서 총 60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건 시험이요 꽤 많습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은 21번입니다 21번 그러고 이제 21번에 걸쳐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와서 모아가지고 또 실기시험은 한 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결국은 한 4번 정도 시험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CBT라 그래서 CBT라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지부지사에 가서 직접 컴퓨터를 켜놓고 여기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란 말이거든요 컴퓨터 화면에서 시험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우리 이제 시험감독을 하려고 하면 학교를 빌려야 되고요 또 우리 시험감독 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 정보기구 운영기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2,000명씩 응모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응시를 많이 하는 것들은 아예 인력공단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접수한 사람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시험 보는 것을 우리가 CBT라 합니다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연중 21번 있고 필답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4번이다 그 다음에 출제 기준도 6페이지 7페이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렇게 CBT 시험에 대한 그런 안내가 나와 있죠 잘 보시면 되겠고요 11페이지 CBT의 4가지 팁 CBT의 4가지 팁이 나와 있죠 팁이란 말은 요령이란 거죠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에 집중하자 시험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컴퓨터 화면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다 집중하자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여러분 연습지를 달라가라 이거죠 필요하면 연습지를 주세요 연습지를 요청하자 연습지를 요청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글씨를 써가면서 푸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할 때 외워갈 때 이제 주로 써가면서 외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도 다시 복귀를 하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장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주저없이 손을 들자 그냥 너무 꺼리금 없이 내가 돈 내고 시험 보니까 거리금 없이 손을 들어라 손을 들자 손을 들자 그 다음에 제출할 때 꼭 한번 확인하자 한번 더 확인하자 한번 더 확인하자 근데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첫 번째 시험 체크한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유념하시지만 시험 종료 이전에 언젠히 제출할 수 있지만 한 변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게 표시되는지 보통 보면 어떨 때는 시험 문항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봐서 가능하면 확인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정보기기운용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및 정보기기의 운용 지식을 활용해서 정보기기 및 통신기기의 설치 시험 조작 정비 검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 경향을 보게 되면 특히 실기시험에서는 어떤 스위칭이라든가 라우터라든가 핑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과목은 크게 네 과목인데 전자계산기 일반, 정보기기 일반, 정보통신 일반 정보통신 업무 규정 등 총 60문제를 시험 치르게 돼 있다 그리고 CBT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컴퓨터 화면을 보는 거고 바로 우리 인력공단의 지부지사에 가셔서 하는데 1년에 한 21번 정도 보고 또 필단만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본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이 크게 네 과목인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계산기 일반인데요 전자계산기란 말은 다른 말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전자계산기 일반이란 말은 컴퓨터거든요 컴퓨터 그럼 여러분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컴퓨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본이 컴퓨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컴퓨터다 컴퓨터 전자계산기는 순수 한국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컴퓨터죠 컴퓨터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 일반을 과목을 좀 여섯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가 컴퓨터의 개요입니다 컴퓨터가 뭐냐 컴퓨터의 개요 개요 컴퓨터의 개요 그래서 보통 개요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컴퓨터가 뭐냐 정의죠 정의 그 다음에 기능은 뭐가 있냐 그리고 특징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동작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개요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개요 두 번째는 컴퓨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보기기 은행사 쪽에서는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소프트웨어는 그냥 기본적인 언어 이런 정도만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자료의 구성입니다 자료의 표현 사람은 십진법을 쓰잖아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진수와 십진수 또 이진수와 팔진수 이진수와 십진수 이런 자료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반도체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하려고 하면 논리해로가 필요합니다 논리해로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논리해로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운용체계 등 이런 같은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란 게 어떤 거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운용체계 OAS라고 하는 건데 운용체계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컴퓨터의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 기능, 특징 이런 종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펴 보시게 되면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자 16페이지입니다 1. 컴퓨터의 개요 컴퓨터의 개요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지금 그 왼쪽에 나와 있죠 옥차가 컴퓨터의 개념에서 첫 번째가 컴퓨터의 증의 두 번째가 컴퓨터의 기능 세 번째가 컴퓨터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다 외우지 않더라도 컴퓨터의 증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컴퓨터의 증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컴퓨터의 기능이다 컴퓨터의 개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정의 정의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자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가요 항상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좀 끊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전자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데이터라고 했으면 데이터 우리 책은 다 데이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정의를 보니까 크게 세 문단이네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시스템이냐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자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요 우리가 전자계상기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말은 컴퓨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컴퓨터는 결국 정의를 풀어보니까 어떤 거 하는 거냐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EDPS다 이러면 EDPS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 단어로 말하면 EDPS다 그런 이야기죠 EDPS EDPS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다 그래서